자 문물보시간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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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학 박사 고은영의 유료상담 시간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별풍선을 천개나 쏘고 어떤 뭐 인생 일생일 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왔나 보네요 말씀하 일단 자기소개 어디 사는 몇 살 네 형님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살고 있는 형님보다 한 살 어린 88년생 음 88년생 양주 어 무슨 무슨 일로 어 일단 형님 제가 고민이 한 두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두가지로 천개는 좀 모자랄수도 있으니 두가지 다 해주시면은 제가 추후에 또 충전을 해서 음 쏘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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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네네 형님 일단은 첫번째는요 제가 이제 애기가 두명이 있어요 어 형님이 뭐 그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세달 전쯤에 어어 those 감탄уль Bright balance 이제 흥미방송을 보고 있다 저는 그리고 아드레미는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아아 그래서 그 때 별분 몇개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막 티키타가를 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 형님이 저한테 차라리 그게 굉장히 좋다. 요즘 애들 컴퓨터 집에 있으면 너무 게임을 집에서만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잘 생각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한 한 달 전부턴가 자기도 사무 그거라서 차를 팔고 있는 딜러인데 견적이나 이런 거를 낼 때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냥 이왕 그러면 우리는 태블릿으로 사자 그랬는데 저는 태블릿으로 사자 이랬는데 와이프는 어차피 아들 맨날 게임도 겜방 가서 하고 맨날 너랑 새벽에 가서 하는 것도 너도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하나 사자. 엔간한 거를. 그래서 하나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어제 목요일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팔씨름을 했나 봐요. 친구랑. 왼손 약지가 약간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보건실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학교에서 보건실에 갔는데 양호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조치를 못 해주니까 약간 임대 파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조퇴하고 정형외과를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다쳤잖아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내가 분명히 그래 컴퓨터는 펴줄게 컴퓨터로 유튜브는 볼 수 있지만 너가 기부스를 풀고 게임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들 밥 차려주려고 이제 밥을 차리고 와이프는 이제 팀원들이랑 골프 치러 가가지고 없었거든요. 집에. 근데 항상 항상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꼭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게 뭐였냐면 제가 성격이 조금 모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말을 이제 안 듣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기부스를 풀고. 근데 저는 이제 인대 파열이라는 거에 꽂혀 있어서 사실. 제가 약간 성격이 좀 뭐랄까요. 그냥 어느 단어에 이렇게 꽂히면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도 막 화가 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근데 분명히 저는 좋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너도 게임을 하고 싶겠지만. 불금이고 하니까 아빠도 게임을 시켜주고 싶지만. 너가 손가락이 이렇게 됐으니 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얘가 게임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이게 벌써 중독인 건가. 요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격지심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두 명 애기가 다 제 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와이프가 31살인가 32살 때 저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이제 애가 있다. 나는 한 번 갔다 왔다. 그렇고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애기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애기들이 다섯 살, 일곱 살 때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아빠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친아빠가 아니니까. 애기들을 애기들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나 혹은 말을 안 들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 이게 혼내도 되나? 왜냐하면은 제가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렇게 좀 눈치가 보였어요. 애기를 이거를 내가 봤는데 이거를 혼내도 되나?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와이프랑 같이 산 지 이제 한 6년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애기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거의 친아빠로 알고 있고. 친아빠를 서울에 있는 친아빠를 만나고는 있어요. 만나고는 있지만 그냥 그냥 양육비만 어느 정도 이렇게 주는 부분이고. 거의 뭐 1년에 한 두세 번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친아빠가 있기 때문에 저를 더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자격기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뽀를 다치고 이제 팀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봐라. 컴퓨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얘가 이렇게 내가 분명히 컴퓨터 이제 켜주기만 하고 너 이걸로 유튜브만 봐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와이프 입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친아빠가 아니니까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와이프한테는 진짜 친아들이잖아요. 와이프한테는 친아들이니까 야 그거 뭐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고 지가 괜찮다 하는데 그냥 기부스 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대뜸. 근데 저는 사실 인대 파열이라는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사실상 많이 다친 게 아니라면 병원에서 굳이 뭐하러 기부스를 해줬겠어요. 근데 그 기부스까지 풀어제끼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런 일로 좀 빈번하게 많이 싸웠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니까 사실상 아직 뭐 그런 퇴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고 집도 제 명의가 아니라 와이프 명의로 샀고 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헤어지면은 그냥 난만인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심지어 결혼식도 안 올렸고 애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럼 애기들을 결혼식에 데리고 가야 되나? 물론 엄마, 아빠 설득하는 것도 약간 힘이 들었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을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애기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냥 다 쉬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얘네가 친자식이라서 이렇게 감싸주는 건가?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막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와이프한테 몇 번을 얘기해도 야, 너가 친아빠였으면 나는 너한테 더 했을 거야. 친아빠니까 나는 너한테 더 했을 거야. 너가 그나마 친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에서 그만두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아빠가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리액션을 취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방향, 이 애기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를 사실 친구들한테는 말을 못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애기가 있는 여자와 형님의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을 보, 형님.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아, 진짜로 이렇게 약간 완전히 팩트적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니까 아, 기회가 되면은 꼭 형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형님께서 뭐 조언을 해 주신다던가 뭐 제가 뭐 고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 저는 진짜로 정신과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지금 상황 다 이해갔고 네. 잠깐만, 나 비타민 좀 먹고 얘기를 좀 해줄게. 나 지금 잠깐만 라이프야, 물 좀 줘봐 봐. 아, 여기 있구나. 아, 네네, 형님. 잠깐만 어. 잠깐만 비타민은 먹어야지. 딱 말할게. 네, 형님. 너 그 집에서 굴러들어온 돌이야. 응? 너는 그 집에서 굴러들어온 돌이야. 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네네. 어... 그냥 너가 지금 얘기할 수 있을... 너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너가 진짜 가장으로 서려면 네네. 너가 지금 집이 와이프명이야. 네. 결혼도 안 했어. 사실혼 관계야, 사실은. 네네네. 가정을 지키고 싶고 딱히 불만이 없는 거는 네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해서. 훈육 과정에서 이 갈등이 너무 와이프랑 고조되고 거기서 네가 자꾸 자격지심 생기고 애들한테 그랬다며. 친아빠가 아니니까 이쯤에서 그치는 거지, 얘들아. 너네 내가 낳았으면 더 심하게 혼냈어. 내가 친아빠였으면 더 심하게 혼냈어. 라고 한다는 거 자체가 생각은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데 닥쳐 삼기라. 그렇게 얘기했다며. 내가 친아빠가 아니니까 이쯤에서 그치는 거지 내가 친아빠였으면 더 심하게 혼냈어. 라고 했다며. 아 그거는 이제 와이프와 대화. 애기들한테는 그런 말 절대 안 하고요. 음... 얘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네,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가 자격지심이 좀 많이 있어. 너의 시로 나온 애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뭐...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배우 차승원 아저씨가 좀 생각이 난다. 차승원 아저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저... 했다고 하더라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고 하면서 차승원 아저씨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그릇의 사람이 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네가 그릇이 막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조건이 너무 안 좋아. 집이 와이프 명의이고 둘 다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 여자가 애 둘이 딸려있고 여자가 애 둘이 딸려있고 지금 사회생활하고 있으면 가장 힘든 건 사실 이제 아빠의 몫이야. 너는 잠깐 아빠의 몫을 대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내 생각은 그래. 대체를 하고 있다. 응. 그... 엄마가 애들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어? 애들한테? 한 6년 전에 매일 이렇게 각 애기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욕조에다가 6년 전이니까 이제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뭐 한 5살, 7살 이러니까 욕조에 모아놓고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제 원래는 삼촌이라고 불렀죠. 삼촌이라고 계속 불리다가 어디 꼭 아빠라는 친구가 필요한 그런 데를 갔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 어디 무슨 시험 보는 데였나?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죠. 혹시 너랑 나랑 같이 있는데 애기들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때만이라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애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 아빠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얘네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멋 모르고 그냥 시작은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했던 거는 형님도 들어보셨지만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여자들을 만나더라도 연애를 제대로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 때문에. 근데 제 성격을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예쁘고 몸매가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내 개 같은 성격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네? 약간 이거였던 거죠. 근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 거고. 살다 못했다. 너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을 할 것 같아. 진짜 너가 팔팔 끓는 냄비라면 그 팔팔 끓는 냄비를 덮어주는 뚜껑같이 어? 그러니까 정말 와이프가 그만큼 너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여자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네가 뭔가 꽂혀가지고 지금 얼마나 같이 살았니? 한 연수로 따지면 한 6년차 된 것 같아요. 아 너가 지금 37이지? 그쵸. 그쵸. 네네. 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과정을 스킵하고 나중에 7살 8살짜리 애들이 생긴 거잖아. 맞죠. 그 이전 과정 스킵된 그 이전 과정을 겪지 못했잖아. 맞아요. 나는 솔직히 정통파야.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통파라서 그런지 네네네. 그 스킵된 과정을 생략이 되고서는 사실 정말 너 와이프랑 싸우면 네. 좀 감정의 고리 깊어지고 균열이 가면 네. 끝나는 거야. 그쵸.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돼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가 그런 스킵된 과정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정통파처럼 내가 얘기한 정통파처럼 쭉 이렇게 남들처럼 그런 상황이었으면 애들이 좀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 힘들어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서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애라는 키야. 내 피부치 내 내 내 후손 그게 연결고리란 말이야.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계속 쭉 이어주는 거는 근데 사실 난 매우 너에게 위험한 그리고 또 너의 지금 6년간의 이런 사실혼 관계 그리고 집도 와이프명이 너는 그냥 나가면 끝나. 맞아요. 어. 여기서 뭔가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뭐 달에 얼마 너 달에 얼마나 버는데? 저는 이제 청담동에서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저는 뭐 요즘에는 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한 달에 800정도 나오고 이제 아버지랑 아버지랑 나누고 또 이제 직원분들 월급 다 드리고 뭐 퇴직금 같은 거 다 이렇게 정립하고 이제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오는 게 한 800정도에서 좀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래도 뭐 한 1300, 1500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그 돈을 이제 좀 뭐 생활비에 또 보태고 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지 그냥 뭐 어쨌건 내 자식이고 내 와이프고 난 결혼했었다고 생각하니까 난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는 집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서른 초반까지 혼자였으니까 너 근데 하나 진짜 말 끊어서 미안한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 부모님이 너한테 너한테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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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있던 없던 상관은 없다 근데 너 애를 하나 봤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솔직히 그래 결혼식도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른들이 진짜 현명하시거든 네 엄마 아빠도 돈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너도 해야 우리도 좀 돈을 어른들의 그 삶의 지혜가 결국은 그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확실히 친자식의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뭔가 확실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너의 삶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식을 하나 더 낳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면은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이로운 방법이야 그치?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계속 같이 살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 셋과 근데 6년 동안 지금 애도 안 만들었잖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애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뭐 하는 얘기들 많아요 아 야 니 새끼 나와도 그렇게 싫어할래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잠깐만 와이프 몇 살이야? 와이프처럼 동갑이에요 아 나는 딱 딱 말할게 그냥 부모님 말 들어서 잘못될 거 없거든 내가 봤을 때 빨리 진짜 하루 빨리 비뇨기과랑 가갖고 상담받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정자 활동량 이런 것들 검사하고 와이프랑 너랑 상담받아야 돼 빨리 병원 가서 빨리 빠른 시윤에 빨리 만드는 게 좋아 근데 그것도 저도 고려를 해봤거든요 형님 근데 저도 비뇨기과 가봤고 와이프도 산부인과 주기적으로 다 다녀서 둘 다 건강하대요 원하면 언제든 만들 수는 있다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 근데 형님 여기서 제가 왜 지금까지 싫어했냐면 와이프도 셋째를 굉장히 원했어요 지금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제 씨를 받아서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아기가 생기면 어쨌든 첫째 둘째는 제 씨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셋째는 제 씨를 받아서 진짜 제 정통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형님 말씀처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저도 모르게 사결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인생은 너 만약에 와이프랑 갈등이 있거나 사람이 지금 6년 동안 살면서 지금 화목하지만 지금 애기 그 저 인대 파열돼갖고 집에서 이렇게 좀 게임 중독 걸린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네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내 자식도 아닌데 자꾸 그 딜레마 속에서 네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너 여기서 만약에 너도 와이프도 좀 어느 정도 성공 가도록 하고 애들 나중에 2차 성진기 와가지고 사춘기 때 어떡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 나중에 그들이랑 같이 쭉 그들은 이미 지금 어? 네 네 그들은 이미 이제 같이 사다리로 오르고 있어 근데 너가 사다리 맨 뒤에 있거든 비유를 하자면 네 셋 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또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 할 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너 사다리 차이면 어떡할래? 너만 떨어지는 거야 어? 너 갔다가 너 그 셋이서 너 사다리 갔다 걷어차버리면 너 같이 올라가다가 너 떨어질래?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형님 말씀은 지금 빨리 나오던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명분이 중간에 껴야 될 거 아니야 음 그치 애기라도 애기라도 있으면 애기라도 있으면 같이 어쨌건 성장해가고 같이 만들어가고 어? 네네 네 같이 화목해지는 거야 키는 애기밖에 없어 부모님이 이미 너한테 해답을 주셨네 아 근데 제가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첫째 둘째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사실 내 새끼가 그건 말 잘 듣고 사랑스럽고 한 거는 애들이 지금 애라서 그래 나중에 아니 못 같으면 2차 성진기 때 청소년기 때 아 잔소리 졸라 안 해 아니 못 같으면 아니 우리 아빠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왜 어? 좀 못 같으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아니 아빠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 하냐고 너 나중에 ATM 기회 너 나중에 ATM 기회 될 수도 있어 애들끼리 얘기하면서 너 씹어돌릴 수도 있어 아 씹알 잔소리 존나하네 하면서 게임하면서 문 쾅 닫고 문 쾅쾅 닫고 애들끼리 더 똘똘 뭉쳐가지고 애들끼리 더 뭔가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와이프 그러니까 저는 셋째가 생기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님 당연히 예쁘겠죠 내 애니까 당연히 예쁘겠는데 첫째도 예쁘고 둘째도 예쁘고 셋째도 예쁜 건데 혹시나 뭐 첫째나 둘째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셋째를 조금 이렇게 뭐 괴롭힌다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그냥 친아빠의 입장에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 왠지 그런 차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낳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딱 말할게 그냥 지금 애들 솔직히 네 자식이 아니잖아 네 나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 미안한데 네 그냥 네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 근데 진짜 네 네 새끼 아니잖아 네 애를 만들던가 네 애를 만들고 애들끼리 같이 결속력 있게 진짜 가장으로서 너가 진짜 죽을 때까지 애들끼리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게끔 애들 오른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줄 수 있는 정말 인고의 노력 너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같이 살고 애기 낳고 같이 살고 그게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뭐 새로운 여자를 만나라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난 솔직히 말하자면 6년 동안 너무 시간 낭비한 것 같아 그 나이 때 안 예쁜 애들 없고 사랑하는 여자 진짜 나를 알아주고 정말 나를 어? 100% 케어해 줄 수 있는 진짜 서로 미천 다 드러내도 서로 결국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자 근데 이 여자 얘기 1순위가 애들이야 애 생기면은 그 집에 기어 들어간 거 아니냐 너 성인이다 정신 좀 차려 애 생기면 애 생기면 애가 먼저야 너 너 그거 알아야 돼 너 그리고 나중에 진짜 너 우스운 꼴 당할 수 있어 너 애들 훈육 문제나 만약에 나중에 진짜 중대한 결정 뭐 이런 거 있을 때 애들도 아빠 보고 싶어라고 얘기 나와버리고 그러면 보고 싶을 수 있지 근데 좀 서운할 수 있어 너가 근데 그러면서 네가 진짜 베란다 같은 데서 눈물 훔칠 수 있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핏줄을 찾게 돼 있거든 인간이란 거는 모름지기 그래 둘이 근데 지금 어쨌건 진짜 뭐 아이들 양육비 문제 그리고 뭐 그러한 문제로 1년에 뭐 두어 번씩 만난다며 애 아빠 나중에 상황 좋아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돈도 좀 생기고 좀 경제적 경제력으로 더 더 뭔가 이루고 나면은 애들 더 보고 싶을 거야 애들한테 뭐 이것저것 더 해주고 싶을 거야 그러면 네 와이프한테 엄청 살갑게 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너는 꼬다놓은 보리자루 된다니까 너 애들이야 애들 아빠가 애들이랑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너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랑 보내는 그 하루의 시간과 너랑 뭐 한 달 내내 1년 내내 같이 있는 그 시간이랑 그 가치가 같다고 보니 안 그래 핏줄 절대 그거 웃은 거 아니야 애 엄마가 애 아빠를 엄청 싫어하거나 진짜 둘이 완전히 그냥 그 철전치 원수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 근데 나중에 애 아빠가 애들한테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 그러버리면 너 진짜 나중에 정말 그 사다리 걷어 차인다니까 아 근데 형님 그 와이프가 이혼하게 된 이유가 그 전 남편이 그 뭐 숱집 여자랑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와이프한테 들은 거잖아 네가 본 게 아니고 아 그쵸 맞잖아 직접 본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형님 말씀은 빨리 너 지금 같이 계속 살고 싶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돈독해질 거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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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이 생길 거야 너가 지금 명분이 없어서 애들 아빠 애들 아빠 역할 하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나중에 애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애들 나중에 고추 털라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너 대가리 빠개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면 그 명분이 당연하게 생기는 거야 어? 난 너한테 좀 이렇게 해도 돼 넌 내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 넌 좀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네가 지금 자격이 없으니까 자꾸 어? 내가 이렇게 확 가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잖아 멈칫멈칫하게 되잖아 스킵했으니까 그렇구나 정신을 못 차린 건 아니야 근데 뭐 니가 니 마음은 솔직히 이해를 하겠어 왜냐면 진짜 살면서 정말 이런 여자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면 네 뭐 나라 아니 나는 못할 것 같아 진짜 나는 나는 현실 나 되게 현실적이라서 네네 나는 애 딸린 여자랑은 난 죽어도 못살아 어? 그러니까 난 나는 좀 그렇거든? 어?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나는 나랑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미 누군가와 겪고 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나는 사실상 조금 그래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존중은 하지만 와이프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지만 너 나중에 그들과 함께 계속 6년 7년 8년 9년 10년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고 너한테는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너 사다리 걷어찌면 너 혼자 꼬끄라 떨어지는 거야 집도 와이프 명의라며 결혼도 안 했다며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애를 빨리 만들던가 그게 명분이야 어? 알겠습니다 그게 명분이야 애들 너 정확하게 얘기할게 내가 딴 거 얘기해줄게 애들 사춘기 오기 전에 요즘 애들은 진짜 빨리 사춘기가 와 성조숙 중이라 그래갖고 애들 사춘기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나 와이프랑 오늘 상담을 하고 아니면 떠나던지 둘 다 나네요 어 어 근데 나는 아니다 근데 뭐 니가 워낙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나였잖아 나였으면은 그냥 빠르게 나가서 빨리 다른 여자랑 시작을 할 것 같아 남자 너 나보다 한 살 어리잖아 근데 뭐 솔직히 남자 뭐 마흔에 시작하는 거 니가 능력 있고 니가 자기관리 좀 하고 피부과 좀 다니고 눈썹 문신도 좀 하고 니가 자기관리 좀 하면서 옷도 좀 입고 그러고 다니면은 여자 못 만날 거 없다 너가 솔직히 내가 니 아빠였으면 이렇게 니가 뭐가 못나서 저런 여자를 만나 라고 나는 얘기를 할 거야 어 내가 내 자식 진짜 평생 키워오면서 어 애 딸린 여자 데리고 와 나는 가만 안 있어 진짜로 근데 이건 나의 굉장히 가부장적인 생각인 거고 또 너는 너만의 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명분을 만들려면 같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고 싶다면 네네 어 빠르게 애를 만드는 게 좋아 음 그게 명분인 거고 가장으로 진짜 우뚝 서려면 니가 니 씨로 낳은 자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둘이 헤어지더라도 너가 어 얻어가는 게 있을 거야 너 나중에 진짜 사다리 걷어차여가지고 니 혼자 되면은 죽고 싶을 거다 그러네요 아직 헤어진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새아버지야 네네네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진짜 아빠라는 생각 안 해 그냥 엄마가 듣기 좋아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지 아빠로 생각 안 한다 어? 어? 형님이 현실적인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 그러니까 그 빨리 일을 만들어라 네 뭐 만들든 아니면 나가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겠네요 최대한 빠르게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좀 개운하네요 형님 그래 그래 이 정도 상담이면 천 개 더 줘야 돼 아 그럼요 형님 바로 전화 끊고 바로 제가 아이디를 그때 삭제하고 나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이거 저거 막 등록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 저기 잔소리 하지 말고 천 개 더 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만나지 말라 뭐 이거는 솔직히 저 6년의 세월을 전화통화 잠깐만으로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확 말하는 거는 진짜 상담 족같이 하는 거고 원하는 방향대로 가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미 부모님이 근데 남의 자식 진권자 되는 거 마냥 바보 짓이 없음 대부분 그디 안 좋아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 차성원 아저씨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고 어 그런 거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얘기해주는 게 맞고 이미 부모님이 대답을 주셨어 어 그래도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거야 아 이 새끼가 어 키워놓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게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어 괜찮은 좀 새색시 좀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 좀 어 결혼하고 나중에 손주도 좀 안겨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하지만 너무 내 자식을 존중하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살 내 여보야 어 그래 아이고 그래 아유 반갑다 정말 어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은 할머니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받아주시겠냐 솔직한 말로 속상하실 거야 어 갑자기 없던 손주가 생겼네 손녀가 생겼네 어 그 아니야 빠르게 진짜 빠른 시일내에 어 저 안겨드려라 자식 나갖고잉 어 그게 맞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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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 무물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물보 도물보가 아니라 무물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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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밥은 먹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 형님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대와 같이 들어주신 코빡이 형님들도 감사해요 음 그래 그럴 수 있어 음 음 음 음 고맙다잉 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도 오늘 그 시아준수 그거 봤어요 그 카페에서 여캠 여캠한테 8억 빨래질 당했다고 어 와 어떻게 8억 4천을 뜯어내냐 음 음 음